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조민 씨가 방송에 직접 출연해서 인터뷰를 한 뒤에 많은 분들이 응원을 보내고 계시죠? 그리고 방송 당일에 공개한 조민 씨의 인스타그램은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팔로워가 벌써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응원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언론이나 기자들이 배알이 꼴렸던 모양이에요. 어떻게든 이 가족을 조롱하기 위해서 판결문에 나와 있는 조민 씨의 과거 문자메시지를 토대로 이 가족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지하고 계신 분들도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 상처를 오늘 제가 치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조민 씨의 인스타그램을 잠시 훑어보다 보니까 누군가가 굉장히 악의적으로 댓글에 비아냥거리면서 시비를 걸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기자라는 거예요. 뭐 경제지 기자래요. 그래서 제가 그 경제지 신문사가 뭐 하는 데인지, 그리고 그 기자는 어떤 기사를 써왔는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 기자가 쓴 기사를 보니까 거의 100% 지자체나 기업체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자기 이름만 올려서 기사를 합시고 보도를 한 거예요. 기사를 쓸 줄은 아는 기사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기자들 사이에서는 너를 기자로 인정하디? 기사 쓰는 것부터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최근 보도 한번 보시죠. 조민 꼴등했습니다. 유유. 그러고도 장학금 받았다. 이게 조민 씨가 방송에 출연한 바로 다음날 채널A 제목인데요. 그리고 또 다른 보도. 꼴등 유유. 조민의 정경심 절대 모른 척해. 이 가족의 단톡. 이데일리 제목입니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제목만 보면 전체 성적이 꼴찌인데 장학금을 받았다. 그러니까 뭔가 전문용어로 야로가 있어. 이런 인상을 풍기고 싶은 거죠. 그런데 언론이 인용한 이 문자메시지, 실제 문자는 이렇습니다. 교수님 성적 나왔는데 유유. 다른 두 과목은 괜찮고요. 강론 1을 예상대로 엄청 꼴등했습니다. 유유유. 월요일까지 심장 쫄릴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의 문자였습니다. 앞서 보신 기사 제목하고는 어떻습니까? 느낌이 많이 다르죠? 시험을 세 과목을 쳤나 봐요. 그런데 두 과목은 잘 쳤고 한 과목을 망쳤다. 그런데 이게 최종 결과가 아니고 월요일에 뭔가 최종 결과가 나오나 봐요. 월요일까지 심장 쫄릴 것 같아요. 유유. 이러면서 본인의 지도 교수한테 걱정 반 엄살 반 섞어서 문자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마치 언론 제목만 보면 조민 꼴등했습니다. 그러고도 장학금 받았다. 꼴등 유유. 조민의 정경심 절대 모른 척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조민 씨 문자하고 정경심 교수가 절대 모른 척해라는 문자는 연결이 안 되는 문자예요. 그런데 마치 한 문장인 것처럼, 한 대화인 것처럼 이걸 연결시켜놓고 가족을 조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낙제점을 받은 애가 어거지로 부모하고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장학금을 받았어. 이런 이미지를 만들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 문자 전체를 보시면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더더군다나 노환준 교수가 조민 씨에게 준 소천 장학금은 성적하고는 상관이 없는 장학금입니다. 이미 검찰이 정말 열심히 수사를 해서 성적하고 상관없는 장학금이라는 게 법정에서도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부산대 의전원 장학생 선발 지침을 봐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2019년 8월에 부산대 의전원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장학금 수요에 문제가 없었다. 조민 씨가 2.5 미만의 점수를 받은 적도 있는데 2.5 미만의 점수를 받고도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조사 결과 다른 학생도 있었다는 사실을 부산대 의전원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2019년에 노환준 교수가 조민 씨가 유급을 다시 한 번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면학 보상 차원에서 지원해왔던 장학금을 끊고 다른 학생에게 지급을 해야 되는데 학교 측에 장학재단 측에 기부 약정서를 제출하면서 거기에 단서를 달았어요. 성적 우수자에게 수여하지 마시고 성적은 떨어지나 면학에 힘쓰는 학생에게 수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단서를 달아서 장학금을 지원한 겁니다. 이게 누가 들으시면 2019년 8월이니까 혹시 이 사건 때문에 나중에 핑계거리 만든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이미 장학금에 대해서 노환준 교수가 기부 약정서에 단서를 달아서 제공을 했던 겁니다. 이 문장 하나만 보더라도 노환준 교수가 지급을 했던 소천 장학금이라는 것이 어떤 취지에서 운영을 했고 그 노환준 교수가 어떤 방향에서 학생들을 지도해왔는지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이전에 나왔던 기사도 한번 보시죠. 많이들 보셨을 텐데 장학금은 비밀로 해라. 이렇게 큰 따옴표 쳐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조민 씨가 가족 단톡방에 노환준 교수가 장학금 받은 거 비밀로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문자를 남긴 것처럼 큰 따옴표 쳐가면서 보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조롱하고 했는데 이게 사기입니다. 이 언론 보도 제목의 출처는 검찰이 법정에서 구현했던 PPT예요. 그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검찰이 PPT했던 내용을 제가 그대로 재현한 건데요. 노환중, 이렇게 말풍선 있죠. 장학금은 비밀로 해라. 그리고 비밀로 해. 빨간색으로 이렇게 강조를 해놨어요. 그리고 조민 씨는 그 내용을 아버지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했던 겁니다. PPT까지 따옴표까지 쳐서 PPT 만들어서. 그런데 이 비밀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완전히 허구고 창작입니다. 전에 이렇게 보도를 하다가 이번에 판결문이 나오니까 언론이 비밀이라는 얘기는 쏙 빼고 판결문을 기반으로 해서 교수가 주변에 장학금 말하지 말래. 정경심 절대 모른 척해라. 꼴등유유. 옛날 얘기 또 끄네요. 교수가 주변에 장학금 말하지 말래. 정경심 절대 모른 척해라. 어쩌면 이렇게 복붙한 것처럼 제목도 비슷하게 뽑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문 보시면 조 씨는 2017년 3월 16일 가족 채팅방에서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노한중 교수님이 장학금을 이번에도 제가 탈 건데 다른 학생들에게 말하지 말고 조용히 타라고 말씀하셨음이라고 했다. 마치 문자메시지 풀텍스트를 다 옮겨놓은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문장에도 삭제된 단어가 있습니다. 면담조. 실제로 이 문자메시지가 오간 2017년 3월 16일 가족 단톡방의 문자메시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방금 노한중 교수님이 전화 오셔서 면담조 모임을 갖자고 하셨고 소천장학회 장학금을 이번에도 제가 탈 건데 다른 면담조 학생들에게 말하지 말고 조용히 타라고 말씀하셨음. 그리고 정모 교수님 얘기는 안 하셔서 저도 모른 척함. 이렇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정교수가 오케이. 애들 단속하시나보다 절대 모른 척해라. 이렇게 답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면담조 학생들한테 장학금 받는 거 자랑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 이게 법정에서 한 번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요. 변호인이 검찰이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 공소장 그리고 공소사실 요지 ppt 자료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면서 반박한 내용 있는 그대로 제가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검사는 위 공소사실 요지 ppt에서 마치 피고인이 조민에게 장학금 받는다는 사실을 비밀로 해라 라고 말한 듯이 허위로 기재하였고 서중조사 요지서에서 노한중이 세 번 연속 장학금 기부 직후 특혜 논란 의식이라고 논리 조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조민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비밀로 할래야 할 수 없습니다. 부산대 의존원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장학금이 있고 장학생 수혜자 비율이 매우 높으며 장학생들에게 책임감을 고취하기 위하여 나아가 학생 때 받은 혜택을 잊지 말고 사회에 진출하면 어떤 형식으로든 사회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면서 장학금 수여식을 매학기 치르는 의존원의 아주 큰 공식 행사로 가집니다. 장학금 수여식은 제일 큰 강의실에서 장학금 수혜 학생과 내외빈 등 100여 명 이상 참석하여 미리 수여식 시나리오까지 작성하여 장학생 한 사람씩 단상에 올라가 장학증서를 수여받는 등 철저한 준비하에 치르는 큰 공개 행사이므로 비밀로 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검사가 비밀로 하라라는 허위 사실을 ppt에 기재하였고 이를 피고인이 특혜 논란 의식한 것으로 왜곡한 의도는 이를 선동적으로 강조하여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이를 여론재판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아니라 다를까 2021년 6월 11일 공판이 끝난 당일 많은 신문방송에서는 장학금을 비밀로 하라 쉿비밀이야 라는 등의 선동적인 제목으로 보도되고 이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수많은 비난과 조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검사는 수사과정은 물론 공판과정에서도 나의 오랜 꿈 부산대병원장과 같은 맥락으로 피고인을 재차 인격살해한 것입니다. 이에 분노가 침입니다. 이렇게 열분을 토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기사 제목 다시 한번 보시면 꼴등 유유, 교수가 주변에 장학금 말하지 말래 이렇게 썼는데 이게 한 문장 같잖아요. 꼴등 얘기가 나온 문자는 2016년의 문자고요. 주변에 얘기하지 말래 이 얘기는 2017년 3월의 문자입니다. 그런데 마치 한 문장인 것처럼 붙여놓고 이미지 조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붙어있는 정경심 절대 모른 척해라 주변에 장학금 얘기하지 마라 너도 절대 얘기하지 마 이런 뉘앙스로 들리는데 다시 한번 풀텍스트 보시면요. 맨 마지막 문장에 조민 씨가 이렇게 씁니다. 정땡땡 교수님 얘기는 안 하셔서 저도 모른 척함 그러자 정 교수가 절대 모른 척해라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절대 모른 척하라고 한 게 네가 장학금 받는 걸 어떻게 모른 척을 합니까? 정모 교수님과 관련한 얘기는 절대 모른 척해라 이 얘기를 다시 다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막 앞뒤 엮어서 짝입기해서 하나의 음흉한 문자를 주고받은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노환중 교수는 고위공직자한테 아부하는 사람 자리나 탐하는 사람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버리고 조국 전 장관 가족에게는 뭔가 찜찜하지만 뒷구멍에서 돈 받아 먹는 민정수석 가족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버리려고 한 거죠. 더더군다나 이 문자를 주고받은 시점은 2017년 3월 16일이에요.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 임명된 게 언제입니까? 2017년 5월이죠. 그 이전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검찰이 기소한 뇌물죄 시점하고는 전혀 무관한 대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짝입기를 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됐든 뇌물죄 무죄 나왔어요. 직무연관성 없다, 그리고 대가성 없다라는 게 1심법원의 판단인데 청탁금지법을 유죄로 판단을 했잖아요. 딸이 받은 장학금도 결과적으로는 공직자인 부모가 받은 것과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자녀의 학비를 부모가 되기 때문에 그 돈은 결과적으로 부모가 받게 되는 거야. 이게 법원의 판단인데 자녀 부모까지 거슬로 올라갈 것도 없고요. 공무원들 중에 대학원 다니는 사람들 많죠. 야간 대학원을 다니기도 하고 본인이 받는 경우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거 받으면 일절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은 공직자뿐만이 아닙니다. 언론사 기자도 해당이 돼요. 기자뿐만이 아니에요. 언론사, 임직원 모두 해당이 됩니다. 광고극에 근무를 하든 사무직을 하든 회계팀 종사작은 기자가 아니라도 언론사, 임직원 누구나 해당이 돼요. 심지어 인턴 사원도 청탁금지법 대상이 됩니다. 언론사에 근무하는 인턴 사원도. 그럼 이 사람들 대학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굳이 자녀까지 가지도 말자고요. 본인들이 대학원 다니면서 받는 장학금 적어도 성적순으로 받는 장학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머지 100% 다 처벌받아야 되는 겁니까? 자 정리하죠. 어쨌든 꼴등이든 또는 비밀이든 심지어 없는 말까지 만들어내가면서 여론선동하고 조작하고 있는 게 지금 검찰과 언론이 벌이고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절대 속지 마시고요. 특히 내일 이재명 대표가 세 번째로 검찰 출석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 수사 과정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제가 미리 예견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 누가 이렇게 말했다? 라고 따옴표 쳐서 보도됐는데 나중에 보면 전혀 다른 문백이거나 심지어 없는 단어를 껴놓거나 있는 단어를 빼는 이런 식의 왜곡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유동규가 유동규 내로 또 이재명 측으로 그게 이재명으로 둔갑했던 것처럼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신나게 Die Butte